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의 딸인 문다혜가 지금 청와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화일보가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문다혜는 지금 청와대의 남편 서씨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이게 바로 아빠 찬스라는 겁니다. 청와대에 함께 거주하고 있으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와대에 원래는 대통령과 부인, 이렇게 가족이 생활하는데 별개의 독립되어 있는 가구인 문다혜는 별도로 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집을 살지 않고 처벌하거나 판매하거나 뭐 이 세를 주거나 하고 난 뒤에 청와대에 산다면은 이게 바로 아빠 찬스를 이용한 것이다. 청와대 테크, 청와대 테크라는 말도 나오는 겁니다. 청와대를 이용해서 아버지가 살고 있는 청와대 관사에 함께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문다혜 씨는 부동산을 여러 차례 사고 팔고 이렇게 해서 투기 의혹도 받고 있고 또 남편인 서모 씨는 타이항공, 타이 이스타항공의 고위직으로 취업을 해서 거기가 타이 이스타우는 이상직 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자회사 또는 이스타항공의 실질 소유가 이상직이다. 그래서 거기 취업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이상직으로부터 취업 특혜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상직 게이트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상직은 구속됐다가 지금 가습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재인 가족마저도 이렇게 아빠 찬스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불공정한 사례가 너무나 차고 넘치고 있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문다혜 씨가 가족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 관저에 거주하는 것은 아빠 찬스라고 비판하고 있는 야당은 지금 남편인 서모 씨도 오래 귀국한 뒤에 부모의 사택에 있는 양상 등에 거주하다가 최근에 청와대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지금 문다혜 씨 부부가 다 청와대의 찬스,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인 것입니다.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문다혜 씨는 지난해 말 태국에서 아들과 함께 입국한 뒤에 청와대 관저에서 문재인 내외와 함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문다혜 씨는 지난 2020년 말부터 요가 관련 매체에 기사를 쓰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대외활동에는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차례 주택을 매매했던 다혜 씨는 최근에 매입했던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고 매각했다. 그래서 자녀와 함께 대통령 관저에서 거주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아버지가 살고 있는 대통령 관저에 공짜로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공짜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결혼해서 자녀를 준 다혜 씨가 자신의 주택은 매각하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 관저에 머무는 것은 아빠 찬스이자 관사 테크라고 하면서 일반인이라면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이런 일이 도저히 가능한 일인가. 문 다혜 씨는 2018년도에 4월 달에 남편 서시 명의로 돼 있던 서울 고기동 빌라를 정려했습니다. 고기동 빌라에는 2010년 서시가 3억 4천 5백만 원에 구입한 것인데 다혜 씨는 고기동 빌라를 정려했는지 3개월 후에 다시 빌라를 오버시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건너갔던 것입니다. 다혜 씨는 가족과 해외에 머물던 2019년 5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다가구 주택을 7억 6천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이후에 귀국한 뒤에 해당 주택에는 살지 않고 올해 2월 달에 9억 원에 대파라서 1억 4천만 원에 시세 차익을 냈던 것입니다. 영등포 양평동 다가구 주택을 7억 6천만 원에 매입할 때 이 자금도 어디서 났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금 출처. 그래서 당시에 야당은 해외 거주 중에 주택을 매입한 후에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것을 근거로 부동산 투기라는 비판을 했고 청와대는 문제될 것이 없다. 정상적인 주택 거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재인의 사위인 서 씨는 지난 2018년 3월 게임업체 토리게임즈를 퇴산 후에 태국으로 이주해서 현재 저가 항공사인 타이있스타에 고위직으로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타이스트는 500억 원대의 횡령, 배염등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아온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특혜 취업 논란이 제기됐던 것입니다. 그동안 이상직은 문재인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중진공 이사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당 이사장에 이상직이 들어가 있었고 이상직은 과거에 문재인 선거할 때에도 그러니까 담정이 넝쿨인가요? 거기 돈을 내는데 가장 많은 돈을 낸 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많은 돈을 개인으로. 그리고 지역부도 단수 공천을 받았고 그래서 이상직이가 문다이의 남편인 서모 씨를 돌봐줬다. 지익도 시켜줬다. 하는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그동안 이상직이 문재인의 많은 편의를 봐주지 않았을까. 그런 관계 때문에 이상직은 이런 자리도 안고 말하자면 중진공 이사장 자리도 갖고 또 단수 공천도 받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혹이 제기됐던 것입니다. 그런 철로에 문재인의 사위, 서모 씨가 바로 타이스타 제세, 아주 고위급으로 간 것을 놓고도 그렇게 서로 봐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걸 주로 문제제기를 많이 했던 사람이 곽상도 의원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의 곽상도 의원. 지금은 탈당을 했습니다만 곽상도 의원이 이걸 줄기차게 저격하고 문제제기를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서모 씨는 귀국 후에 언론 관심을 의식한 듯 수차례 거주지를 옮기면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문다혜 씨 가족의 청와대의 관저 거주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사에 산다는 것 그만큼 주거비를 아끼고 생활비를 아낀다는 측면에서 보면 관사는 문다혜 씨나 남편인 서모 씨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수행하는 그래서 문재인과 김정숙을 위한 공간이고 거기에 사는 이유가 또 거기에 편의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제공해 주는 이유가 바로 국정 최고 운영자로서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거기에 딸이 거기 와서 그것도 미혼이 아닌 기혼인 딸이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말이 되는 소리인가 미혼인 같으면 한 가족이라고 보고 독립 세대가 아닐까 그렇게 보는데 여기 와서 산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이나 이렇게 미안해하지도 않고 대개 상대방 반대 진영에 대해서 이런 행동이 나타나면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또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로남불의 전형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내놔야 되고 또 청와대가 국민에게 사과를 해라 하는 비판이 비등할 것 같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